첫 번째, 야외 활동을 즐기시나요? LED 캠핑 라이트 펜이 여러분의 캠핑을 더욱 쾌적하고 밝게 만들어줄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E3 인원 제품은 스탠드 펜, 천장 펜, 창들리의 기능을 하나로 결합하여 어떤 야외 환경에서도 사용자에게 최적의 편안함과 조명을 제공합니다. 10,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다양한 바람 세기 설정에 따라 최대 27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단계 바람 설정에서는 27시간, 2단계에서는 13시간, 3단계에서는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Type-C 인터페이스로 충전이 간편하며 팬키, 라이트키, 타이밍키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매우 쉽습니다. 안정적인 삼각대는 테이블 위에 세울 수 있어 어디서나 손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캠핑 라이트 펜은 야외에서의 밤을 보다 밝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며 캠핑, 하이킹, 비상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LED 캠핑 라이트 펜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야외 활동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밝은 빛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두 번째, 책상 위 케이블의 엉킴과 관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며 조이룸 마그네틱 케이블 클립이 바로 필요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업그레이드된 이 제품은 케이블을 손쉽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케이블을 원하는 위치에 매끄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강화된 아크릴 접착 패드는 한 번 부착하면 견고하게 고정시켜줍니다. USB 케이블, 충전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 등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에 모두 호환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클립을 부착할 표면을 깨끗이 닦아준 다음 제품 뒷면의 보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이후 선택한 위치에 클립을 누르고 15초 동안 강하게 압력을 가해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몇 단계만으로도 사용 준비가 완료됩니다. 조이룸 마그네틱 케이블 클립 덕분에 여러분의 책상이나 작업 공간은 더욱 깔끔하고 정돈될 것입니다. 이제 케이블 정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집중력을 높여줄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책상 위에 고품질 사운드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더해줄 베이스어스 DS10 책상형 미니 사운드바를 소개합니다. 이 사운드바는 각각의 측면에 두 개의 듀얼 유닛 드라이버와 두 개의 저주파 드라이버를 탑재한 4유닛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어 풍부하고 깊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무선과 유선 두 가지 오디오 연결 방식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출 수 있습니다. 베이스어스 사운드 포지셔닝 어쿠스틱스 기술을 적용해 게임을 하면서 소리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보다 몰입과 믿는 게이밍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이내믹한 RGB 조명은 여러분의 책상을 더욱 돋보이게 할 다양한 앰비언트 라이트와 조명 조합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 공간 또는 게임 환경에 활기를 불어넣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어스 DS10 책상형 미니 사운드바는 고품질의 사운드와 함께 사용자의 책상을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제품입니다. 작업이나 게임, 음악 감상 등 다양한 활동에서 우수한 오디오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네 번째,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회의, 웹강의 등을 위해 고품질의 비디오 전송이 필요하신가요? 유그린 1080p 웹캠이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이 웹캠은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여 섬세하고 명확한 비디오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듀얼 마이크로폰 디자인으로 전방향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주변의 소리를 모두 포착하고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비디오 통화 시에는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외부 스피커 사용을 피함으로써 부차적인 소음원의 포함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저조도 보정 기능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자동으로 백색 균형과 조명에 따른 자동 보정을 통해 장면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재현합니다. 유그린 1080p 웹캠은 어떤 조명 조건에서도 우수한 비디오 품질을 보장합니다. 유그린 1080p 웹캠으로 여러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한층 더 생생하고 전문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제 고화질의 비디오와 명확한 오디오로 모든 온라인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해보세요. 다섯 번째, 여러분의 집을 밝히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고 계신가요? 120W LED 천장 등 팬은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6가지 주요 특징을 갖추고 있어 브랜드의 강점을 창출합니다. 홈 조명의 6단계 속도 조절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분위기와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앱과 스마트 타이밍 기능을 통해 무한 디밍과 정방향 및 역방향 회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더욱 편리하게 조명과 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더블 롤러 순덕 모터는 가변 주파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하여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6단계 바람 속도와 360도 회전 블루잉 기능으로 집안 곳곳에 시원한 바람을 전달합니다. 수면 바람 모드 1에서 2단계는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중간 바람 모드 3에서 4단계는 편안한 헤어드라이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 모드 5에서 6단계는 강한 바람 속도를 제공하여 더운 날씨에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0W LED 천장 등 팬은 집안의 조명과 환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멀티 솔루션 제품입니다. 이제 스마트한 기능과 강력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생활 공간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보세요. 여섯 번째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즐기고 싶을 때 화면이 작아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썬딜 HD 미니 프로젝터 TD91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20p의 네이티브 HD 해상도와 5000 룸엔의 밝기를 자랑하며 5000대 1의 대비율과 최대 120인치의 큰 스크린으로 놀라운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5G 와이파이 연결과 안드로이드 9.0 운영 체제를 탑재하여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함과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터는 최신 E4G 5G 와이파이 기술을 통해 몇 초 내에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와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게임을 할 때나 영화를 스트리밍할 때 지연이나 끊김 없이 부드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영화 천국이나 게임 세계에 쉽고 행복하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또한 6D 자동 키스톤 보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어떤 각도에서도 완벽한 화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5만 시간의 램프 수명은 장기간 사용해도 뛰어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썬딜 HD 미니 프로젝터 TD91으로 여러분의 집안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대형 화면으로 영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며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한층 업그레이드된 경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7. 차 안에서 깨끗한 사운드의 음악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베이스어스 FM 송신기가 바로 여러분의 운전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제품입니다. 이 FM 송신기는 손실 없는 음질과 스마트 소음 취소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배경 소음 없이 고품질의 라이브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LED 디스플레이와 음악 플레이어가 탑재되어 조작이 간편하며 듀얼 USB 포트를 통해 차량용 폰 충전과 오디오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우선 VO.0 칩과 고성능 오디오 디코딩 모듈은 HD 손실 없는 품질을 제공하며 WMA, AP, MP3, FLAC, WAV 등 다양한 손실 없는 포맷을 지원합니다. 베이스어스 FM 송신기로 차 안에서의 음악 감상, 전화 통화,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 모든 기능을 더욱 향상된 사운드 품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이스어스 FM 송신기와 함께라면 어디서나 깨끗하고 명확한 사운드로 운전해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